이거 아트인데 아트 여러분들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인식이 있나요? 연기자를 작가가 쓰여진 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기는 배우 예술입니다 여러분 작가 예술이 아니에요 어떤 글이 쓰여있던지 배우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죠 작가는 그렇게 재해석하는 연기가 말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 작가 없어요 진짜 무슨 도스트웹스키가 아닌 이상 안톤 최협이 아닌 이상 그래서 작가에게 맞춰주는 것이 좋은 연기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하셔도 좋아요 그걸 작가가 그렇게 싫어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에 if I 해서 이 장면을 이런 연기 같다라고 해서 새롭게 그 장면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배우 예술이에요 내가 내가 예술가예요 내가 예술가 예술가가 뭐야 대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예술이라는 인식이 있나요 이거 아트인데 아트 여러분들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인식이 있나요 그런 인식이 있나요 아트 이런 인식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나요